안녕하세요 농부의 딸입니다. 지금 제가 자빙기를 양빙기로 교체를 하는 중인데요. 지금 이제 백티를 묻었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지금 타일변을 일치시키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타일을 조각을 다 했으니까요. 이제 이거를 다 섞어서 이제 타일을 붙여야 되겠죠. 붙이려고 그러면 이 백시멘트를... 어저께 다리 너무 추워가지고요. 이게 꽁꽁 얼었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쉬운 방법으로 해보려고요. 제가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세례 하전 방식이랑 이게 타일 타워멘트거든요. 타워멘트라서 일반 백시멘트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렇게 다 됐습니다. 제 몸에... 그리고 이제... 우와... 오늘 정말 최강한판이에요. 최강한판. 그래도 당연히 여기가 부산이라서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제가 이제 조각을 만들어서 이제 붙여보려고 해요. 이제 어떻게 붙였느냐 하면 지금 제가 이 동그라미를 그라인드로 잘랐습니다. 요거거든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하는 방식은 굉장히 쉬운 방식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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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아이고... 틀어서 무슨 일이 되냐고 하실 것 같은데요. 고수님들... 네... 조금... 네... 그게 입맛에 안 맞으셔도요. 좀 지켜봐 주세요. 네... 제가 하는 방식이... 와... 너무 쉽게 사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네... 저는 쉽게 하려고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쉬운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네... 제 관점에서는 이게 엄청 쉬운 방법이에요. 자... 여기를 이렇게 꼭꼭 눌러주면요. 네... 여기 타일이랑 딱 일치가 돼요. 일치가 돼서... 지금 제가 지대로 잘라놨거든요. 지대로 잘라놨기 때문에... 네... 일치가 됩니다. 네... 이거는 파워멘트라서... 조금 이렇게... 이걸... 해도 괜찮은 듯 합니다. 어... 파워멘트라서요. 음... 제가 너무 묻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하지만... 네... 저는 나름대로 계산이 있습니다. 아이고... 참... 날씨는 춥고... 아... 와... 진짜... 이렇게 최강 한파야가 될 줄은... 아무래도 생각 못했는데요. 와... 진짜... 오늘 하루 종일 그냥 고전을 맺지 못하네요. 하지만... 이게 지금 물을 섞어놓은 상황이라... 제가... 어... 어쩔 수 없이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음... 아... 물을 갖다가... 쓱지 않았으면... 조금 더... 아... 조금 쉴 수 있었는데요. 추위 핑계 삼아... 좀 쉴려고 했는데... 네...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이 정도 이렇게 발라도요. 밑에 물기가 있기 때문에... 네... 잘 붙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잘나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거죠. 짠... 짠... 짠짠짠... 네... 눌러서... 해볼게요. 이렇게... 네... 들어갔습니다. 여기랑... 여기랑... 지금 현재... 이 타일면을 제가 지금 맞춰주려고 애를 쐈는데요. 어... 이게 타일면이 맞지 않으면... 변기가 올라갔을 때... 네...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죠. 네... 제가... 이렇게는... 하겠습니다. 뭐... 여기 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요. 조금 비틀어지면 어떨까요? 그렇죠? 짠... 무슨... 퍼즐 맞춰주실...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아이고... 너무 쉽게 사는거 아냐? 네... 저... 쉽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뭐...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렵게 산다고... 막 그냥... 뭐라 하시던데요. 저 나름대로... 네... 음... 쉽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네... 여기... 이... 파워멘트를 써가지고요. 여기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 얘들이... 어... 지네들이... 그게... 밥이 많으면... 다 올라오게 돼있어요. 음... 저는 그거를... 믿기 때문에... 꽉꽉 눌러주죠. 꽉꽉 눌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역시나...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네... 제가... 애써 잘라왔기 때문에... 와... 이젠도... 여기... 조각을 맞춰서... 넣겠습니다. 네... 됐죠.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딱 맞아요. 이 부분이... 여기 올라온 부위랑... 딱 맞기 때문에... 제가... 아주... 마음 놓고... 붙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어딘가면요... 이쪽... 그... 타일이 조금 색상이 달라서 그렇지만은... 다... 어... 들어갈거기 때문에... 반은 안들어가겠지만... 어쨌든... 거의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하... 하... 칼을... 칼을 사용을 해도 되는데요... 하... 칼을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쫙... 눌러줄겁니다. 이렇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손바닥을 대보면은요... 여기가... 똑같아요. 그게... 높이가 똑같습니다. 그런거로... 네... 묶어서... 또... 진행을 할게요. 짠... 음... 음... 그게... 고무거치를 이용을 해도 되는데요... 뭐... 이렇게... 몇가지 쯤이나... 어떨까요... 자... 저렇게... 이제... 퍼즐 맞추듯이... 제가 맞춰놨는데요... 와... 이제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게... 여기가 톡... 튀어 올라서...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긴 하지만요... 어... 이런 경우에는... 너무 올라왔다 싶으면... 뭐... 속에 들어가는거에요... 이렇게 해서... 한번... 망치로... 요... 부위가... 조금... 올라왔거든요... 요렇게... 어... 깨주면은요... 얘가 조금... 내려가겠죠... 네... 그 상태에서... 이... 온장을... 붙여 보겠습니다... 이... 온장을 붙이는데요... 이게... 이제... 조금... 뒤집혀서... 이렇게... 조금... 넣어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해야... 더... 해야... 해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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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 넌... 쌀이... 도와... 수... inequities.... 예... 괜찮아요? peu... 많지만 왠iram... 숨이... 늦은... 잘 붙어있으라고요. 잘 붙어있으라고요. 이제 밥이 조금 많아졌죠. 2, 3티에서 들어갑니다. 타일카로 한번 싹 그리지. 쫙 밀어버리면 될 것을 뭐 이렇게 힘들게 해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방법이 훨씬 더 쉽습니다. 이렇게 됐구요. 이 속에는 줄로 맞춰줄 이유 없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다 됐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됐거든요. 이제 이 상태에서 파일이 몇 개 맞지 않았지만 어쨌든 조금만 바라볼게요. 제가 어제 물을 너무 많이 넣어 놓은 것 같아요. 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얼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따뜻한 곳에 구멍이 제가 이렇게 산다고, 우리 집인데 뭐 어때요? 뭐 남들 보기에 만약에 이제 누군가 어떤 집을 제가 공사를 한다면 탈칼이랑 지대로 갖춰서 가야 되겠지만요 어쨌든 저는 이만큼 해서 이렇게 뒤집어 보려 합니다 뒤집었어요 이거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여기가 밥이 조금 부족할 듯 하네요 왜냐면 얘를 밀어넣으면 되죠 그렇죠? 아이고 참말로 뭐 말린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확실하게 이제 면이 맞춰졌고요 그 다음 아, 이거를 가지고 네 처음에 이거를 넣어보세요 짠짠짠짠짠짠짠 하지만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분간을, 이 분산을 좀 시켜줘야 되겠죠 제가 이 타일도 분간 못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고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해서 전체를 이제 땅에다, 네 음 짠 Teil 하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자 여기다가 조금 밀어넣고요 이 면이 똑같아야 되는 관계로 제가 여기를 힘있게 넣어보겠습니다 얘가 사실은 끊어졌어요 얘가 부러졌어요 부러진 관계로 얘를 끄집어내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얘를요 떼빵을 해줘야 되겠죠 떼빵 다 부어줘야 되겠죠 저 나름대로의 음식으로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가 지자리를 못 잡으면 안 돼요 얘가 백시멘트 사이에 폭 다 묻힐 것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는 밥을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한 덩어리를 파우멘트 한 덩어리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얘를 정확하게 무늬를 맞춘 다음에 무늬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무늬가 왜냐면 떨어진 무늬가 이렇게거든요 떨어진 무늬를 맞췄어 아이고 참말로 경기에 앉으면 이게 보이나 그러는데 이 부분은 보여요 이 부분은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네 신경을 좀 씁니다 그리고요 얘가 이쪽 뒤쪽을 왜냐면 그게 파우멘트가 이게 덩어리거든요 덩어리인데 여기를 확실하게 좀 해줄게요 왜냐면 변기가 앉혔을 때 이렇게 이 부분을 팍 누르거든요 왜냐면 크기가 그래요 딱 변기 앞쪽 명이 사람이 올라 앉잖아요 앉으면 이 부분이 보이거든요 이 부분이 무게가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제가 파우멘트를 많이 넣었습니다 땡 다 됐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쪼가루가 하나 남았군요 자 이 쪼가루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끝입니다 이게 끝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얘를 어 좀 많이 해도 될 것 같으면 쪼르륵 부으세요 또 떨어져라 많이 떨어져라 많이 떨어져라 많이 떨어지면 그래도 이런 문제가 되겠죠 짠 이렇게 하구요 이제 얘를 올려보겠습니다 원래 사실은 모래 짠 짠 됐습니다 땡 땡 오늘의 작업 땡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해도요 얼마나 예쁜지요 제 눈에는 아 제 작품이잖아요 끝 끝났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내기 확실하게 했구요 그 다음에 이걸로 잘랐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부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제가 정확하게 좀 보내드릴까요 이쪽 이쪽 면을 좌변기를 꽤 부서가지고요 그 다음에 양변기를 올릴 여기 중간 부분을 이제 제가 사인펜으로 측정을 해놨죠 근데 3cm가 벽으로 붙었기 때문에 3cm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네 오토 오토 편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편심을 3cm 편심을 사왔구요 음 이렇게만 해도 예쁘게 앉혀질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면이 똑같아 보이지 않나요 네 지금 제가 그 똑같이 만들려고 이렇게 애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구요 어쨌든 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나무리 다르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오늘 너무 추워서 작업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이 백시멘트에 물이 잔뜩 묻어있는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띄어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동그라미를 자르기 위해서 네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르실 수 있어요? 저는 하 하니까 되더라구요 이거 어떻게 해요 고수님들은 어떻게 하세요 바보 아니죠 제가 바보 아니죠 결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 저기 여기다가 대놓고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를 부분 동그랗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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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밥을 주는 거죠 이제 칼집을 주는 거죠 음 그래서 확실하게 네 잘라서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직속이처럼 동그랗게 돌아갔어요 네 그 이를 네 밑에서 이렇게 칼집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니까 위에서도 돌리고 밑에서도 돌리고 그러니까 가능하더라구요 한번 억용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정말 대단한 꿀팁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이거 양병기 올리면서 온갖 소리도 하네요 감사합니다